안녕하세요. 여소신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펜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롱분이 필요한 다육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육이는 화이트 고스트인데요. 진짜 롱분에 심어져 있죠. 이렇게 줄기가 오랫동안 묵은 동이가 되면서 줄기가 내려오는 아이들이에요. 원래는 이 다육이들도 이 줄기들도 밑으로 내려오는 아이들인데 해를 선반 아래쪽에서 위를 보게 해주면 밑으로 내려갔던 줄기가 다시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키우면서 롱분이 필요한 다육이들은 자연스럽게 롱분에 심어주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분갈이 하실 때 롱분이 필요한 다육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르비네 크리스나 노경 콩란이라고 하죠. 이런 아이들은 줄기가 막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러브체인처럼 그런 아이들은 또 여러분들이 나름 처음부터 키우실 때 롱분에다가 심어주셔야 되겠지만 여기 보이는 펜댄스도 여러분 롱분이 필요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가격이 진짜 저렴한데 저는 너무 가성비 있게 잘 키우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펜댄스예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노릇노릇하게 물이 들지만 시간이 진짜 오래 지나잖아요. 그럼 방울봉랑처럼 분가루가 하얗게 끼면서 진짜 방울봉랑이 막 오글오글해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펜댄스를 잘 키우다가 한 3년 전에 냉해로 이 펜댄스를 한번 잃었거든요. 그 뒤로도 저는 이제 펜댄스를 조금 연속해서 그래도 계속 키우는 편이에요. 가격이 뭐 너무 저렴해서 부담이 안 되잖아요. 이 펜댄스 되게 이제 여리여리했던 아이 그래도 조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 펜댄스가 의외로 줄기를 엄청 늘어뜨리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좀 물을 많이 주거나 햇빛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줄기가 조금 길게 자라면서 더 빨리 줄기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실 때 이게 좀 너무 낮은 화분에다가 심으면 금방 분가리를 해줘야 되는 다육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콩란이나 루비네크리스처럼 빠르게 이렇게 흘러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롱분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제 롱분에서 길게 이렇게 좀 흘러내리면서 키우면 훨씬 더 또 예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펜댄스는 굉장히 다른 다육이와 좀 다르게 향기가 엄청 좋은 다육이에요. 약간 허브과인 것 같기도 해요. 뭐 다육이들 종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품종들이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잖아요. 또 교배도 많이 하고 이 펜댄스가 어떻게 태어난 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향기가 너무 좋아요. 줄기, 뭐 입장, 뿌리 이게 뭐 분갈이 할 때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그 시원한 허브 향기가 나가지고 그래서도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펜댄스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주황색이 얼굴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꽃은 생각보다 되게 크게 피거든요. 꽃 필 때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꽃을 보는 다육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펜댄스가 약간 종 모양처럼 크게 꽃이 피거든요. 저는 그 꽃은 다 봅니다. 그 꽃은 또 다 보는 편이에요. 펜댄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알알이 이렇게 막 맺혀있고 안에서도 이렇게 막 새로운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분갈이가 쉽지가 않아서도 여러분 처음부터 롱분이 필요한 다육이입니다. 이제 입장이 잘 떨어지거나 막 포도송이처럼 붙어있는 아이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창이나 에케베리아 종들을 1년에서 1년 반 안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는 건 쉽지만 이렇게 막 다글다글하게 붙어있는 아이들은 분갈이 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롱분이 필요한 다육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프리티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프리티도 처음부터 조금 롱분이 필요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티를 키우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이거 완전히 진짜 늘어지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거 완전히 그냥 어린 다육이 땅바닥에 붙어있었던 아이들인데 벌써 줄기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줄기 이렇게 자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육이의 특징이 뭐냐면 줄기 하나에 얼굴 하나 달려있는 편이에요. 중간에 줄기에서 뭔가 자육이 자구가 나오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안 나와요. 지금 저는 이거 이제 밑둥에서 자구들을 조금 더 다르려고 지금 입장 다 떼준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입이 줄기가 초록할 때는 입장들을 좀 많이 떼어주거나 조금 자극이 있을 때는 안 해서 새끼 자구들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프리티가 또 이렇게 줄기가 자라면서 빠르게 목질화가 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초반에 해주지 않으면은 자구 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다육이들이 얼굴이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줄기는 좀 가느다란 편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목대가 만들어져도 위로 솟구치기보다는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것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이런 프리티도 처음부터 롱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작은 다육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이가 있는 화분에다가 그래서 심어줬어요. 이런 매력으로 또 키우는 다육이가 프리티이기도 하고요. 이제 나름 조금 롱분이 필요한 다육이들이 있다면 뭐 멘도사랄지 베라하겐스랄지 뭐 용월이랄지 퍼플딜라이트처럼 어느 정도 조금 줄기가 길게 자라는 아이들 근데 퍼플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라면서 목대가 굵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기보다는 위로 솟구치기는 하지만 위로 솟구치는 만큼이나 조금 그 비율에 맞추려면 롱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분갈이를 하실 때에도 다육이들의 뭔가 특징을 알고 분갈이를 하신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다육이 화분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하기 쉽지 않은 다육이들 이런 아이들은 처음부터 조금 높이가 있는 높이가 있는 화분을 선택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잘 자라다가 후회해요. 벌써 이렇게 막 화분하고 비율이 안 맞고 이렇게 또 밑으로 흘러내리려고 하면 이게 결국 바닥에 닿기 때문에 분갈이가 결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특징을 알고 분갈이를 해 주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어디서 또 시청하고 계시는 어떤 분들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